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전에 출마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나라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대하는 답도 당연히 나서야 되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권고체에 힘을 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나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전제조건은 대중적인 인기나 지지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야당 후보군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야권의 잠재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어야 될 정도로 탄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동안의 행적을 미뤄보면 소신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대한협회전에 참가했던 그런 부친을 비롯해서 가족의 이력 자체가 대중적인 그런 상품성이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 매체가 터뜨리는 특종지사는 무엇보다 특별한 주의력을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입니다. 6월 11일 날 어제입니다. 금요일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입니다. 제목은 최재형 감사원장, 이러면 7월 대선 도전 가능성, 기자는 최우열 기자와 배숙준 기자가 공동 취재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 6월 10일 날 최재형 원장이 7월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의 최재형 대안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과 가까운 한 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재형 원장의 친구와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최재형 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거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은 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로 2018년 1월 2일 날 취임한 최재형 원장의 임기는 2022년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12월 초까지 사퇴해야 됩니다. 다음 기사는 엊그제 기사입니다. 6월 10일 날 목요일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최재형 대성정국의 성큼 다가수다. 야당의 대안주자로 뜨다. 박경준 기자의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재형 원장과 소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6월 10일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전했다. 최재형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을 오전 9시에 비유할 수 있고 대권 도전 결단의 시간이 현재는 오후 3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오쯤 온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큼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6월 10일 날 금요일 메일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사 제목은 최재형 대선 출마술 모락모락 정의화 측 조만간 결단 임박 6월 10일 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대선 출마에 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생각을 바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측에게 전달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과 기도를 계속해왔는데 최근 정의화 전 의장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전한 것으로 들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어제와 그제 양일간의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많아질수록 특히 유력한 대권 후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흥행 요소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당의 공격 대상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그만큼 위기관리가 용이하고 또 대권 후보자 가운데서도 여당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와 또 그것이 상당히 드문 후보가 상존할 수 있으면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권 교체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대중적 지도와 인기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나설 수가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